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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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 있다며. 하아... 이러는 게 어디 있어. 여기는 차라리 나 머리고 어디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할걸. 그냥 모르고 살걸. 어떡해... 어떻게해... 우리 삼대가 항상 물속에서 없는 게 어떡해. 이거 외숙모님이 전해주셨어. 적힌 대로 가면 설이가 원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게 해뒀어요. 집 팔고 그 돈 하나도 못 쓰셨나 봐. 직접 줄 면모가 없다고 나한테 주셨어. 이럴 거면 그때 집 정리하지. 그런 바보같이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. 우리 착한 삼촌 얼마나 힘들었을까.